여러분 안녕하세요. 하설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그냥 간단하게 집이 모르는 거 데리고 왔습니다. 집이 모르는 거, 확 집이 삐고 싶은 거. 그럼 봅시다. 제목. 약속을 자꾸 어기는 친구. 결국 열받은 다른 친구가 얘를 뚱뚱히 확 쳐박았는데요. 아이고 속 시원해. 야 나도 같이 하자. 원제, 약속 늦은 친구. 집에다 버리고 공항으로 떠났는데, 이게 잘못한 거예요? 저한테는 친구 두 명이 있습니다. 이하 A와 B라고 칭할게요. 우리 세 명은 고딩 때부터 벌써 10년 가까이 친구로 지냈고, 또 되게 친한 사이인 만큼 다 같이 여기저기 여행도 여러 번 다녀왔어요. 그런데 딱 한 가지, A한테 항상 문제가 있어요. 뭐 성격은 나쁘지 않고, 무난하게 괜찮은데, 이상하게 여행이든 단순 만남이든, 약속만 잡았다 하면, 10분, 20분은 기본으로, 그리고 반드시 늦는 거야. 지가 주인공이야. 맨날 뒤늦게 나타나요. 게다가 더 어처구니가 없는 거, 사과도 없고, 아니 그냥 그런 거 자체를 대수롭지 않게 여기더라고. 솔직히 짜증나죠. 그런데 친한 친구니까, 이런 걸로 싸워가지고 서로 감정 상하는, 그런 건 싫었기 때문에, 저랑 B는 살짝 푸델대는 거 말고는 늘 참아왔어요. 참고로 지난번 제주도 여행도 마찬가지입니다. 얘 때문에 비행기 출발 시간 10분 전에 겨우 도착했고, 진짜 하마터면 놓칠 뻔했는데도, 지 혼자 천하태평이야. 미안해하지도 않아요. 그리고 이때 속에서 뭔가 욱하고 올라왔는데, 근데 또 여행이잖아. 여행 시작부터 감정 상해봐야 좋을 거 하나 없으니까, 또 억지로 꾹꾹 눌러 참았다 이 말이죠. 그랬는데 결국 이번 여행에서 제대로 터지고 말았어요. 우리 3명은 일본 오사카로 여행을 가기로 했고, 당연히 비행기는 물론이고, 숙소까지 전부 다 예약을 했죠. 오전 11시 비행기였고, 당일 아침 7시에 모여가지고 다같이 공항으로 출발하자. 단단히 약속을 했어요. 사실 이것도 그래, A가 또 늦을 거라는 걸 미리 개선한 시간이야. 여하튼 저희 모두 경기도 외곽 변두리에 살고 있기 때문에, 인천공항까지 좀 걸릴 것 같아가지고, 일찍 가자고 했어요. 가가지고 면세점 쇼핑도 하고, 또 혼자 판 것도 있으니까. 그래서 대충 한 서너 시간 전에 도착을 하자. 이런 느낌이랄까? 그리고 여행 당일, 저랑 B는 6시 반에 만났고, 바로 A가 살고 있는 곳으로 픽업을 갔어요. 왜냐하면 B 혼자만 차가 있거든. 그런데, 에이? 데리러 가는 중에 전화를 했는데, 얘가 전화를 계속 안 받는 거예요. 그래서 우린, 뭐야? 혹시 씻고 있어가지고 모르는 건가? 했고, 일단은 가보자 해가지고 쭉 갔어요. 가면서 통화는 계속 시도했는데 안 받았어요. 계속 안 받아. 집 앞에 도착을 했는데도 안 받아. 거의 20통 가까이 했는데 안 받았고, 원룸 현관에서 초인종을 눌러봤지만 반응도 없어요. 그래도 어떡하겠어? 일단 기다렸죠. 아니, 오히려 걱정을 했습니다. 혹시 지난 밤 사이에, 뭔가 그지같은 일을 당한 건 아닌가 하고 말이죠. 여하튼 아무리 시간이 흘러도 반응이 없네요. 또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저랑 B는 점점 더 초조해져갔죠. 늦는 것도 늦는 거지만, 혹시 뭔가 큰일이 있나 싶어서 말이에요. 그러다가 기다린 지 약 한 50분 만에, 그러니까 7시 한 40분에, 드디어 A한테 전화가 걸려왔어요. 받자마자, 야! 너 뭐야? 왜 이렇게 연락이 안 돼? 이랬더니 얘가 하는 말, 아니, 랄지가? 응, 아니, 그게 나 지금 일어났어. 와, 진짜 귀를 의심했는데, 이 순간 저와 B는 어처구니가 없어가지고 당연히 분노했죠. 근데 저도 저였지만, B가 진짜 제대로 눈깔이 돌아가지고 완전 터져버렸어요. 야, 우리 인연 버리고 우리끼리 가자. 이러더니 그냥 출발을 해버리는 거야. 그런 뒤에 A한테 걸려오는 전화 전부 다 씹고 무시했어요. 그렇게 우리는 9시 정도에 도착을 해가지고, 수속도 다 하고, 남는 시간을 활용해서, 면사점에 들어가 쇼핑을 했죠. 그렇게 룰루랄라 하고 있는데, 그랬는데, 응? 바로 이때 우리 눈앞에 A가 딱 하고 나타납니다. 아니, 도대체 어떻게 들어온 거야? 설마 수속 다 하고 들어온 거야? 여하튼 지 디네는 분노를 했는지, 아니, 그런 티를 내려고 하는 건지 뭔지, 오자마자 가방을 땅바닥에 내리꽂더니, 독사같은 눈깔로 우리를 째려보면서 고래고래 소리를 지릅니다. 야, 이 그지같은 것들아! 어떻게 나만 빼고 오냐? 그러고도 니들이 내 친구냐? 지금 시간 좀 봐라! 나 안 늦었고 땅밖에 왔잖아! 등등등, 주변 사람들 다 쳐다볼 정도로 악다구니로 썼어요. 진짜 모르는 사람이 봤으면 우리가 죽이려는 줄 알았을 겁니다. 여하튼 이 또라이, 이 그지같은 행동에 어이가 없어가지고, 제가 한마디 받아치려고 했는데, 바로 이 순간 A가, B가 A쪽으로 한 발짝 다가서더니, 야, 당장 꺼져! 이러면서 A의 왼쪽 어깨를 퍽! 강하게 밀었고, 그러자 A는 상체가 크게 휘청거렸으며, 놀란 토끼 눈으로 잠깐 상황 파악을 하나 싶더니, 엄청난 욕설과 함께 B의 머리카락을 잡으려고 하는데, 이땐 저도 깜짝 놀래가지고 B랑 같이 밀었어요. 너 집에 가! 이러면서. 결국 눈물을 흘리면, 니들은 친구도 아니다, 우린 끝이다, 경찰에 신고할 거다. 온갖 처주를 다 퍼붓더니, 막 엉엉 울면서 그대로 지 혼자 집에 돌아갔어요. 아니, 잘 돌아갔는지 모르겠네? 이게 쉽게 나갈 수 있는 건가? 여하튼 갔어요. 아, 그리고 또 하나. 이건 우리가 물어본 것도 아닌데, 얘가 돌아가면서, 나는 니들이랑 같이 가려고 여기까지 온 게 아니야. 어? 착각하지마. 니들이 그 잘못을 알려주기 위해 일부러 온 거라고. 등등등. 이런 미친 소리도 하고 갔어요. 그래가지고, 우린 뭐 우리끼리 그냥 즐겁게 놀다 왔고요. 지금 한국으로 돌아온 지 일주일 넘어가는데, 경찰에 신고 안 했나 봐. 아무 연락이 없어요. 물론 A, 본인한테도 연락이 없고, 우리도 마찬가지로 연락 안 하죠. 아니, 진짜 이해가 안 가는 게, 왜 지가 화를 해? 평소 약속을 잘 지키든가, 우리도 참고 참고 참다가 터진 건데, 근데 몸통 밀치기는 좀 심했나요? 댓글 1번. 아니요, 진짜 잘했어요. 비행기 시간 안 놓친 거, 지금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약속을 지키지 않는 거, 이게 100배는 훨씬 더 중요한 겁니다. 나 같아도 그렇게 했어. 아니, 싸대기 쳐날렸지. 아, 물론 그런 상황에서, 끝까지 기다려주는 착한 사람들도, 아니, 호구 같은 사람들도 분명히 많이 있을 겁니다. 근데 말이죠. 사람은요, 겨울이 비슷한 사람이랑 놀아야 돼요. 안 그러면 봐봐. 언젠간 이렇게 다 깨지게 돼 있다고. 내 친구 중에도 저런 게 하나 있습니다. 항상 늦고, 사과도 안 하고, 그걸 가지고 좀 뭐라고 하면, 야, 친구 사이에 고작 이 정도 가지고 왜 그러냐? 지가 더 큰 소리야. 이런 애들 특징이 바로 이겁니다. 주변에서 여러 번, 아니, 아무리 말을 많이 해도 절대로 안 지켜. 나 이런 건 니들도 알고 있잖아. 그러니까 니들이 나한테 맞춰. 이딴 소리 해내는데, 진짜 5만 장이 다 떨어지죠. 그지 같아요? 2번. 아주 잘했어요. 아이고, 간만에 사이덕을 보고 가네. 끌 끌. 야, 근데 설마 그 비행기랑 숙소 예약한 거, 환불해 준 건 아니겠지? 끌 끌. 비행기는 공항에서 A 본인이 환불 신청하면 되는 거고, 뭐 숙소는? 이거는 절대 해주면 안 돼. 끌 끌 끌 끌. 3번. 잘못한 거 하나 없고, 오히려 잘한 거예요. 어차피 A 저거, 지 딸이 기분 나쁘다고 지가 먼저 손절 친다면 난리칠 게 불보다 뻔했는데, 선빵을 쳤으니까 칭찬해줘야지. 야, 하여튼 이번 기회에 A는 시원하게 손절하면 됩니다. 근데요, 나중 되면 지가 아쉬워가지고 100% 먼저 먼저 연락한다. 받아주면 안 돼. 사람 안 변하거든. 4번. 저 친구 말이지, 그저 따지겠다고 공항까지 찾아온 게 아니고, 같이 여행을 가고 싶었던 거요. 근데 존심이 상해가지고 지가 먼저 말을 하지 못하고, 자기를 잡아주길 원했던 거죠. 그러니까 막 이렇게 화를 내면 친구들이 먼저 숙이고, 사고하고 달래줄 거라고 계산을 하고 온 건데, 그게 안 통하니까, 저러는 거요. 자존심은 굽히기는 싫고, 그러니까 마치 처음부터 여행 갈 생각은 없었던 것처럼 그냥 돌아간 거지. 거기까지 기들어 와놓고, 그리고 돌아가는 길 내내 엉엉 울며 질질 짰을 거야. 니들 욕하면서. 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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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끌. 5번. 만약 내가 A라면, 나 이제 일어났다. 얘들아 정말 미안하다. 비행기 놓치면 안 되니까 니들 먼저 가라. 나는 최대한 빨리 준비해서 뒤를 따를게. 이렇게 먼저 보낸 뒤에, 나중에 공항에서 만나면, 당연히 또 한 번 졸라게 사과하고, 석고 대죄하고 그랬을 거라고. 쓰니, 정말 잘했어요. 저렇게 늦는 거 이거 다 버릇이고 습관이야. 아주 그냥 지가 주인공이고, 연예인인 줄 아는 거지. 6번. 사람이니까 늦잠도 잘 수 있고, 약속도 마찬가지로, 물론 매번 그러면 안 되는 거지만, 가끔 늦을 수도 있고 그런 겁니다. 이해해요. 그런데 태도를 저 따위로 하면 절대로 안 되는 거지. 이거는 고의거든. 아니, 저게 어딜 봐서 사람이야, 저게. 6번. 정말 미친 건가? 아니, 그럼 고작 지 하나 때문에 다른 친구들이 밖에서 한두 시간씩 더 기다려야 한다는 거야, 뭐야. 남의 식은 귀한 줄 모르는, 저는 인간 말종을 손전하는 게 맞아요. 7번. 그러니까 따지기 위해 출국 심사를 했다 이건가? 진짜 미친 거구만? 아니면 지를 잡아달라는 건가? 그것도 아니면 그냥 주작인가? 솔직히 이 부분 때문에 주작이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듭니다. 요즘 들어가면 나오기 힘들다 그러던데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어쨌든 그걸 떠나서 이런 사람들이 있죠. 약속을 개똥으로 보는 것들. 거기다 적반하자. 이런 것들은 안 변합니다. 절대 안 변해요. 그냥 버려. 스트레스 받지 말고 안 걸린다니까. 그렇죠? 그럼 감사합니다.